맛있어 와 이거 진짜 못쓰겠어요 이거 안 놀랬다고 형 뒤에 봐봐요 고기 꺼먹어야죠 고기 꺼먹어야죠 먹어드릴까요? 예? 돈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네 컬투 김태균 선배님 아시죠? 컬투 그 선배님이 이제 착하지 이거를 자기가 한다고 젤스타 어 어 이거를 줬는데 이걸 한번도 제가 쓴 적이 없어요 이거 젤스타 뭔지 알죠? 나는 처음 봤는데 머리 이렇게 젤 바를 때 쓰는 거예요 젤.. 젤로 불러붙인다고? 에너 아니 뭐 초대 빵! 우! 빵! 우! 이제 이걸로 해야 된다고 나 봐 저 안 붙잖아 여보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응 아니 그니까 이걸로 해야 돼 손에 붙는다니까 이렇게 붙인가 붙여 봐봐요 붙여봐요 붙여봐요 내가 붙여봐봐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ㅎㅎ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와, 진짜 좋다 착하지 와 착하지? 폴투 김태균씨가 하시는 거네 와 대박 대박 나시겠네 대박 와 불 엄청나는데요? 잘 잡혔어? 와 좋다 나 원래 잘 놀라니까 뭘 하려고 하냐면 컴퓨터를 해가지고 대박이네 대박 이건 대박 나겠다 진짜로 아 그래? 저런 사업을 해야하는거야 사업을 하려면 아 진짜 굿이네 그거 근데 저거 협찬이에요 협찬 협찬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뭐 또 존내나는 거 그러는데 으악 이번에도 놀랬어요 아니면 저런 놀랬어요 형 옆에 저거 다 타는거 아니에요? 어 옆으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형 저거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불 나고 있어 불 나고 있어 화로때로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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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뿌려 그리고 왜 자꾸 빵 이거 진짜 놀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놀랬어 아니 난 원래 잘 놀란다니까 왜 이렇게 잘 놀랬어 아니 불을 보고 있으니까 저 옆에 아니 왠지 할 것 같아가지고 찍고 있었어 아 그랬나 안 네네 아 그랬나 안 네네 아 그랬나 안 네네 이거 암소지 한우 암소였지? 암소 엄마 엄마는 암소밖에 안 팔어 아 아니 숫소도 큰지 모르겠다 나 좋네 키워갖고 한 거잖아 요번에 한 마리 잡았잖아 형 뒤에 뭐에요 저거 뭐 형 뒤에 뭐 형 뒤에 귀신 아니에요? 그런 건 별로 안 무서워해 진짠데 귀신이 어딨어? 아니 지금 저 형이 잘 놀라거든 귀신 가면 가져왔냐? 가져왔어 아 그래? 제 차에 실려있어요 근데 구조가 보니까 뒤에 딱 숨어가지고 얼굴만 싹 내밀면 충분히 될 것 같거든 내가 말 걸고 이러고 있을 테니까 차에 가서 귀신 가면 들고 있잖아 내가 먹방 찍는다고 할 거야 그 뒤로 갔다가 내가 키는 소리 들릴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러면 얼굴만 살짝 내리고 사인 주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가져올게 어떻게 저렇게 잘 놀래냐 뻥해서 세 번 놀라고 될 것 같아 먹으면 내가 거기서 먹는 것만 딱딱딱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아니 놀러 왔으면 밥을 좀 먹고 돌아다녀야지 아니 나 더 익혀야 돼 이거 덜 익었어 진짜 피난다 저거 뭐야? 이거 네가 덜 익었다니까 덜 익은 거 못 먹어 이거 지금 저거 뭐지? 형 뒤에 봐봐요 아 진짜로 아 야!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랬어 야 근데 순정이가 진짜 놀랬대 이거 안 놀랬냐고 저 어두운 데서 얼굴만 나와있잖아 야 이런만 하지마 여기 못나오겠다 혼자 방에 장난하나 지금 한번 해서는 이쪽 싱크대쪽으로 한번 더 내밀어봐 내가 신호주면 신호주면 그때 딱 튀어나와 알았지 알았지 에이 봤어 요번엔 안걸려 뭐 걸렸는데 저거 문 열잖아 아니요 바람쎄울라고 이제 봤어 커피죠 그래 봤어 할라다가 커피버리잖아 아니 아니 근데 저거는 진짜 밤에 야 저거 니들 아니고 다른사람이잖아 저거 두캔가리받 에이 에이 하지마 맥시로 전화 때문에 집핀 아니 하지마 아니 아니 저거 진짜 모르는 사람 만약에 진짜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저거 갖다 놀 놀 하지마 이거 진짜 지금 배달 들어와가지고 아니 문을 닫는데 표정이 어땠다고요 응 표정이 어땠다고요 어 아 지금 이거 집중 좀 하자 아 지금 배달 들어와 야 여기서 가리비찜이랑 와 야 대박이다 오 가리비 가리비찜이랑 이 밑에 와 이건 뭡니까 뭔 개인데 모르겠어 이거 킹크래 이게 무슨 개예요 와 엄청 크다 이건 뭐 되게 형 얼굴보고 되게 잘생겼다 그래요 되게 못생겼다 그래요 못생겼다 그래요 와 야 진짜 잘생겼다 되게 와 걱정 많이 한다 너가 뭐가 달랐자 잊고 지금 바로 나랑 살았자 SNS에 올릴 사진만 하자 야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오 예 갑자기 그 나랑 같이 렛츠고 가자고 너 말고 다른 여자들은 탱노 탱노 근심은 사라져 좋아요만 예 여세지 또 곰칫국 땅 먹으면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또 놀랐어 하 안녕하세요 미키란전 조카 야 야 야 운영해요 저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둘러 sein 헤헤 해받 촬영 상태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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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